이번 시간에는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객체들을 내장 객체라고 합니다. 내장 객체에 대비되는 말은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든 객체가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내장 객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플랫폼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쪽으로 새로운 로직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이 두 가지 형태의 API로 활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설명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장 객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제어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 즉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제어하는 데 있어서 브라우저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래머에게 제공하는 이 사용자 DOM이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 DOM 내장 객체와 DOM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객체들 내장된 객체들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요. 어레이라고 하는 객체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배열이라고 했죠. 불린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객체형이 불린이고요. 데이트는 시간이나 날짜와 같은 정보들을 핸들링할 때 사용하는 것이 데이트 객체입니다. 그 다음 메스 객체는 수학 또는 수와 관련된 것들이 메스 객체 안에 들어있고요. 넘버는 숫자와 관련된 것이고 이 스트링은 문자열 그리고 레귤러 익스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자 안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변형하거나 아니면 치환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레귤러 익스프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객체가 레귤러 EXP입니다.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전역 객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객체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주요한 객체나 앞에서 살펴보지 않은 객체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객체들의 사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장 객체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이 DOM이라고 하는 것과 내장 객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그 객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객체들이 정의하는 일들을 해볼 건데요. 그때 이 내장 객체들은 아주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장 객체라고 하는 것을 유신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